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디슨 솔라이텍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2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의 1위까지 조달 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의 조달호수 제품을 작년 12월에 지정을 받고 고율무드를, 선파워 고율무드를 적용을 해서 인버터와 스마트 맥스 인버터와 스마트 맥스 접속반, 스마트 맥스 모니터링을 적용을 해서 나라장터에 78개의 품목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측에 보고 계시는 지난주에 중공을 한 창원 솔라타워입니다. 600kW고, VIPV가 450kW, TV가 150kW입니다. 스마트 맥스 인버터는 구분음향 제어기를 이용해서 음향이 생겼을 때 MPPT를 최적화하여 발전량을 중대시키는 스마트 맥스 인버터고 스마트 맥스 접속반은 접속반의 주요 소자들의 고장상태 감시 유물을 스마트 맥스 모니터링에서 모두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좌측에 보고 계시는 선파워 모듈은 세계 최고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모듈 중에 세계 최고 효율의 20.1% 짜리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선파워사의 국내 에이전시를 담당을 해서 국내 공식 시공 업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